아 이거의 메뉴 투탑 라즈박스 세트 2 우삼겹 피자 갈비 치킨 피자 음 그렇군요 피자 마루 거지요? 음 우삼겹을 먼저 먹어볼까 개던데? 너무 단득 어 원래는 도미노 피자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그건 뭐지요 새로 나온 거 치즈 2배 어 뭐야 식자들이 없대 갈비 치킨 피자 식자재가 없대 갈비 치킨 피자인가 이게 소스 차이 이거 무지 달고 단 거에 안단 걸 먹어서 단 거를 못 느끼는 건가 소스 좋아요 음 이게 맛있구만 크흠 음 음 굿 이게 뭐라고 갈비 치킨 피자 요게 맛있네 치즈가 달달하네 음 음 거기에 꿀을 발라서 달달함을 중복시킨다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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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산겹인가 뭐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우산겹인 것 같은데 이거 먹어보신분 이거 먹어보신분 이거 1만 3,900원 한판에 1만 1,900원 1만 1,900원 1만 1,900원 뭐가 우산겹인지 한번 봐보십시 이거 뭐예요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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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메뉴 뭐냐 이건 뭐예요 이게 우산겹 아니야 어 뭐가 우산겹이지요 네네 음 아 펜라이 고맙습니다 아 내가 가서 가서 바닷도 하나 와 진짜 덥더라 에어컨도 안 틀고 아주 덥더라구 음 달아 개 달아 밥하고 먹어야 될 것 같은 정도의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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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산대 너무 산대 너무 산대 음 그게 생각나네 그 갈비천왕이 그 소스맛이 나네 음 갈비천왕이 소스맛이 나네 나는거 봐 진짜 달아 진짜 달아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단 것 같아요 진짜 달아 감 감자 아니야? 감자하고 이렇게 있던데 감자하고 이렇게 있던데 아하하 o 아하 아 et 꿀이 맛있구만 어 그럼요 꿀은 꿀맛이지 맛있구만 2만 1,900원이니까 하루에 5천원씩 5천 5억원씩 해가지고 4일 먹으면 되겠구만 두 조각씩 4일 먹으면 되겠군요 끝